삼성전자의 새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5와 폴드5의 가격이 전작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폴더블폰 신제품 가격은 아직 통신사와 협의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해외 유통 라인을 통해 공개된 가격대를 보면 전작보다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립5의 외부 디스플레이가 전작보다 2배 정도 커지면서 부품 가격이 올랐고 환율이 상승세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딜랩스 매거진은 자국 내 플립5 출시가가 256기가 기준으로는 1,199유로, 512기가 기준으로는 1,339유로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우리 돈으로 170만 원, 190만 원 초반대로 전작보다 20% 오른 가격입니다. 다만 유럽 스마트폰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경향을 감안하면 국내 출고가는 10만 원 안팎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